오늘 선고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할 말이 없어요. 우리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왔으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지금 헐렉이 없고 가서 회의를 한 다음에 도당 차원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. 역시 법은 진실된 진의를 왜곡으로 선고했습니다. 법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있지만 그의 주장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.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오늘의 이 역사적 현실은 머지않은 당내에 사극의 한 토막으로 이 정권의 행포를 고발할 것이라 믿습니다.